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터널 근처 도로에서 1톤 트럭과 트레일러 등 화물차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1톤 트럭을 몰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다른 트럭 운전자 3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를 빚는 도로를 미처 보지 못한 트럭이 앞선 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